이번 월드컵은 정말 메시가 월드컵을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한 대회였는데 당장 결승전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월드컵 통산 13골과 8개의 도움, 21개의 공격 포인트로 2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펠레를 뛰어넘어서 월드컵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최초로 토너먼트 4경기 16강, 8강, 4강 결승전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7경기를 치렀는데 이 7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를 봐도 득점, 어시스트,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공격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준 횟수, 키패스 횟수, 여러가지 공격지표에서 아르헨티나의 최고의 선수가 메시였고요. 그리고 이 지표들이 대부분 월드컵에서도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메시가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메시의 나이가 35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플레이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동력이나 수비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가 이렇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면에는 메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주변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어줬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결승전만 봐도 메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시면 메시가 오른쪽 측면에 있는데 메시가 측면 수비로 잘 내려가지 않죠. 메시는 수비 부담을 최대한 덜고 공격에 집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메시가 수비에 내려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었던 알바레스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뛰어나오면서 측면 수비에 대신 가담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알바레스가 측면에 가담해 있다가 프랑스가 측면에서 중앙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곧바로 알바레스가 측면으로 내려왔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시 중앙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장면과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시가 측면에서도 수비를 거의 안하고 있고 중앙지역에서도 수비를 거의 안하고 있는데 메시가 이렇게 수비에 가담하지 않아도 알바레스가 측면으로 움직였다가 중앙으로 움직였다가 정말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시가 딱히 움직이지 않아도 다시 알바레스가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알바레스뿐만 아니라 알바레스 뒤에 있었던 대폴, 그 옆에 있었던 엔소페란 데스, 그리고 메갈리스터, 디마리아까지 정말 메시 주변에 있는 여러 선수들이 메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닌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득점 장면도 이러한 장면에서 나왔죠. 이 장면을 보면 메시가 중앙에 있을 때 측면 수비가 안 되니까 알바레스가 대신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프랑스를 측면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바레스의 압박이 통하면서 아르헨티나가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자마자 전방에 있는 메시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때도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도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오른쪽에 있는 알바레스, 왼쪽에 있는 메갈리스터, 반대편에 있는 디마리아까지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가 볼을 잡자마자 패스를 보내주고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정확하게 넣어주니까 여기서 메시의 패스를 받아서 곧바로 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패스 이 패스들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프랑스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고 여기서 뛰어들어오는 디마리아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또 들어가면서 완벽한 역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메시 주변에서 메시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벌써 4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뛰어나가다 보니까 메시가 볼을 잡는 순간 이제 메시가 수비수를 3명, 4명, 5명을 제치고 볼을 전진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나가주면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뿌려줄 수 있는 루트가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가 볼을 잡자마자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어나가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메시의 부족한 수비력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보완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공격할 때는 메시의 부족한 기동력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대신 공간으로 뛰어나가주면서 메시가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얼마나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많이 뛰었냐면 당장 이제 기록을 보면 알바레스가 12km, 메갈리스터가 13km, 엔소페란 데스는 15km, 그리고 데폴도 12km 정말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요. 물론 연장전 후반까지 뛰었지만 이 선수들의 기록을 보면 보통 12km 이상을 무조건 뛰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메시도 물론 연장전 후반까지 다 뛰었지만 12km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사실상 이 프랑스가 80분 이후에 두 골을 기록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지만 그 전까지는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를 압도했었거든요. 이 정말 프랑스라는 이 거대한 팀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선수들이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월드컵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월드컵 전에는 이게 코파 아메리카 때 우승할 때 메시를 도와줬던 선수들은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때도 메시 주변에서 열심히 뛰어주면서 메시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고 그리고 공격할 때는 메시가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도록 여러 선수들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파 아메리카 때 우승할 때 메시의 주변에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디마리아, 그리고 베파울, 기도 로드리게스 왼쪽에서는 로셀소 같은 선수들이 엄청나게 뛰어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사실 약간 비대칭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메시가 오른쪽에 있지만 메시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디마리아를 메시와 비슷한 지역에 배치시키면서 약간 비대칭적인 4-3-3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시가 수비로 안 내려갈 때 디마리아가 대신 내려가주고 그리고 메시와 디마리아를 한쪽 측면에 배치하니까 반대편 측면에 수비가 부족한데 이때 로셀소가 중앙 미드필더지만 측면으로 많이 움직여지면서 수비를 보완해주고 여기에 더해서 라우타로까지 내려가주면서 완벽하게 수비가 단단하게 만들어진 여기에 더해서 라우타로까지 내려가주면서 완벽하게 수비에 많은 선수들이 가담해주고 이 메시의 수비 부담을 보완해주는 이러한 플레이였는데 이번 대회를 시작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메시를 도와줬던 선수들 디마리아, 라우타로, 기도르디게스, 로셀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파울까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로셀소는 부상으로 아예 월드컵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첫 번째 경기에서 이 아르헨티나가 정말 휘청휘청 거렸어요. 첫 경기에 아르헨티나가 4-4-2 전형을 썼는데 메시 옆에 뛰는 라우타로, 디마리아 다 컨디션이 안 좋았고요. 뒤에 있었던 대파울 역시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옆에 있었던 기도르디게스나 파레데스도 컨디션이 심지어 또 안 좋았고요. 그리고 파프고메스가 로셀소 대신 나왔는데 파프고메스도 너무나 좋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 코파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때 보여줬던 그리고 월드컵전에 36경기 무패를 기록할 때 보여줬던 엄청난 기동력이 정말 조금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그 엄청난 기동력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칼로니 감독이 참 대단했던 게 사우디아라비아전 그리고 그 다음 경기였던 멕시코전도 사실은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세 번째 경기부터 디마리아 선발에서 제외 그리고 파프고메스를 제외하고 메갈리스터 투입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제외하고 알바레스 투입 기도로드위기스나 파레데스 제외하고 엔소페라데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대파우를 제외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전과 멕시코전에 선발로 출장했던 선수들이 모두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칼로니 감독이 메시 주변에 그동안 주전이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모두 제외하고 그동안 주전이 아니었지만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선발로 배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다시 메시를 도와주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여기서 스칼로니 감독이 보여줬던 정말 신의 한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신의 한수였습니다. 어떤 점이 있냐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엔소페라데스 그 위에 베폴과 메갈리스터를 배치시켰는데 이게 왜 좋냐면 초반에 아르헨티나가 부진할 때 베폴과 파레데스 혹은 베폴과 기도로 드리게스를 배치하면서 베폴을 수비 라인 앞에 두 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베폴이 공격적으로 올라와 버리면 미드필더가 너무 부족해지니까 베폴도 공격으로 올라오는데 매우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세 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지니까 베폴이 조금 더 편하게 메갈리스터가 올라갈 때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메갈리스터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베폴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메시 주변에서 메시를 도와줄 수 있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베폴이 측면과 중앙을 왔다갔다 하면서 활동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메시를 도와주는 플레이를 했다.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정말로 주요했던 포인트였고 여기에 대해서 베폴 옆에 있었던 메갈리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리스터도 정말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승전에서도 보면 메시가 오른쪽 측면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테오란데스, 프랑스의 왼쪽 풀백이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메시가 수비에 가담하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이 선수가 자유로운 상태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베폴이 중앙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테오란데스가 올라오니까 메시가 수비를 내려가지 않으면 베폴이 부지런하게 측면으로 빠르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오란데스가 올라왔을 때 베폴이 빠르게 측면으로 내려가서 측면 수비를 앞선에 있는 메시 대신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베폴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움직여줬는데 이것 자체가 역삼각형 미드필더가 형성되면서부터 이러한 플레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베폴의 이러한 플레이가 메시에게 공수의 양면으로 엄청난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베파울이 메시가 측면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자신이 직접 측면으로 빠르게 움직여서 상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볼을 빼앗아내서 메시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메시가 볼을 잡는 상황인데 베파울이 압박에 성공한 이후에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볼을 빼앗긴 프랑스의 선수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훨씬 더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메시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르헨티나가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면서 베파울이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특히나 메시가 있는 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것이 정말 핵심이었고요. 이런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오늘 디마리아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배치할 수 있었던 이유도 베파울이 이렇게 측면으로 움직여주니까 측면으로 움직여주면서 메시를 도와주니까 굳이 디마리아가 오른쪽에 배치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디마리아를 반대편 측면에 배치해서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오른쪽에서는 대폴, 앞선에서는 알바레스, 반대편에서는 디마리아 이렇게 경기장 전체를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디마리아가 왼쪽에 뛸 수 있었던 이유 결승전에서 그렇게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베파울이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의 한자리에 배치되고 이 자리에 배치되면서 베파울이 자유롭게 측면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스칼로니 감독이 정말 이번 대회를 잘 운영한 것이 계속해서 전술 변화를 가져갔는데 전술 변화의 틀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4-4-2를 만들 때도 베파울을 오른쪽, 메갈리스터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4-4-2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가 4명이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베파울을 오른쪽, 메갈리스터를 왼쪽 이렇게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어쨌든 중앙, 오른쪽, 왼쪽 경기장 전체에 패스루트를 만들어주는 전략을 어떤 전형을 쓰든 계속 만들었고 3백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백을 쓸 때도 이 3백을 쓰게 되면 베파울과 메갈리스터가 측면으로 올라오는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몰리나와 아쿠냐 윙백도 측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3백을 썼을 때는 메시가 볼을 잡을 때 좌우 윙백, 앞선에 알바레스 대파울과 메갈리스터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전에는 이런 3백을 썼고 크로아티아 전에는 4백을 쓰면서 4-4-2 전형을 썼고 그리고 결승 전에는 4-3-3 전형을 썼는데 4-4-2를 쓰든 3백을 쓰든 4-3-3 전형을 쓰든 경기의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왼쪽, 오른쪽, 중앙 어떤 위치든지 열심히 뛰어나가면서 메시의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이 포인트를 이번 아르헨티나가 정말 멋지게 성공시켰고 스칼로니 감독이 정말 멋지게 전수를 짜오면서 심지어는 사우디아라비아전과 멕시코전의 그 어려움을 딛고 전수를 수정해 가면서 결승전까지 이 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회에서 메시의 활동반경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메시가 정말 자유롭게 최전방부터 중언라인 그리고 심지어는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볼을 전방으로 보내주는 이런 플레이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메시가 정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어떤 지역에서든 아르헨티나의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메시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선에 있는 공간으로 정말 열심히 뛰어나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을 때도 턴오버가 나오는 순간 빠르게 선수들이 메시의 뒤쪽으로 내려가주면서 확실하게 메시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플레이까지 정말 이게 메시와 아이들 이제 장난스럽게 이런 이름이 붙었지만 정말 그 별명이 너무나 어울릴 정도로 메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헌신을 해줬고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메시가 너무나 하는 게 없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메시 위주로 극단적으로 메시에게 집중한 전술을 짤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메시가 수비 부담을 다소 덜고 매우 자유롭게 뛰는 역할이지만 다른 선수들이 한 발 두 발 뛰어주는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이 볼을 잡았을 때는 100%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키패스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플레이들을 해주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메시 위주의 전략을 짤 수가 있었다. 그리고 스칼로니 감독부터 메시 그리고 메시를 도와주는 정말 여러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100% 수행하면서 월드컵 우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